네 8월 2일입니다. 세계 청년대의 둘째 날이고 어제 개망 미사를 시작으로 세계 청년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교황님께서 오십니다. 교황님께서 조금 전에 로마에서 출발하셨고 조금 뒤에 한두 시간 뒤면은 리스본에 도착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출근하는 길인데 뒤에 경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로니머스 또한 근방으로 경찰들이 쫙 배치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아무데도 못 가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지금 교통이 다 막혔어요. 오늘부터 교류교육이 시작이 되는데 한국어 교류교육 장소까지 한 오십분 정도 걸리는데 어떻게 지금 가야 될지 너무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무래도 기차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또 다시 버스를 타야지 교류교육 장소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를 하고 있는게 한국사람들을 위한 교류교육장소라고 알고 있는데 한국사람들을 위한게 아니라 한국어자연소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쓰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외국인까지도 모일 수 있는 것이 바로 교류교육장소고 그래서 여러가지 언어로 많이 배려를 해서 리스본 전역에서 아예 오늘부터 3일간 주교님에 의해서 교류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교류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 이 교류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이 오후와 저녁에 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빠질 수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사람들이 1000명 정도 지낼 성당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부지런히 나와 있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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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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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봉디야 봉디야 안녕 안녕 왜이렇게 웃어 아버지, 안녕하세여 안녕하세요 네, 아버지, 안녕 아빠야, 오케이 일명인 한명인 그 아버지 너무 더운데 다시 기억합시다 그 몸은 여기 있지 않은 지은철만 안된 성당이라는데 맥만기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게, 맥만기구가 어떻게 없냐 그것이 어렵고 때로는 힘듭니다 내 삶의 자리여서 그 땅을 밟으나 불타는 미나라를 발령하고 행동말씀하신 몸으로 찾을 때 어려워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함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야 우리가 어제도 묵상했고 앞으로도 계속 묵상할 성모님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내가 나의 나의 melee 내 lips 내 마음 잠 이 remedies dim요 один 우리 모아저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저거 나는 하나님의 대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좋은 시간 되시고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실 거예요 밥 어떻게 해요 밥? 내 주변에 뭐 있다고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옆에는 다 되는 것 같은데? 네 오늘날 빨리 퇴근하고 기도 좀 하려고 떼지기도 하려고 성보민구 성당에 오니까 사람이 겁나게 줄 서 있네 안녕하세요 여기 앞에 두 시간 반 기다렸다는 한국팀이 있었는데 방금 들어갔고 여기 중천이라고 하셨는데 방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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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뒤에 계시다고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세기청에 대해서 떼지기도 할 때 이렇게 기다린 적이 없었는데 그리고 심지어 중간에 새치기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지금 여기 감시하러 원래 하려다가 포기했는데 지금 사려다가 이렇게 사는데 기도를 한다고 지금 옆에 보시면 여기 다 새치기 tu like 방금 여름개 한일 uhh Month on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주인을 부르러 왔다. 여기 떼제 유학파 본캠 출신과 떼제 유로피언 미팅 대학으로 치면 여긴 유니버시티고 여긴 콜리지죠 그래서 콜리지로서 갔다 오신 기분이 어떠십니까 오늘 오랜만에 떼제를 접했잖아요 혼자 오늘도 기도했고 황후 말로 기도했고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갔다 오니까 한번 더 유로피언 미팅 갔다 왔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구요 함께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것도 와 지금 떼제 기도 마치고 나왔는데 제가 프랑스에 있었던 성 로랑 앵베르 주교님의 본당에서 온 청년들을 만났어요 안녕히 계세요 한국어? 네 안녕히 계세요 한국어? 죄송합니다 혼자 한국어? 한국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엠에 입니다 엠에? 엠 Eme 에 이재전. 내 origin me 제가 유니한 사람이라서 이제 싸인을 해달라고 합니다 오 짜증나 우와 뱀이에요 그래봉 잘생겼어요 그래봉 잘생겼어요 시끄러워요 잘생겼어요 네 됐습니다 행복하세요 여기 파란 옷 빨간 옷 노란 옷 다 있어요 포르투갈의 3색깔 고맙습니다 화가 싱싱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세요!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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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안 스타일 코리안 메리안 메리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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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큐 깡큐 하아 땡큐 바랜 겨우 점점 다 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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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